컨테이너네 컨테이너 와 문 달렸네? 진짜 컨테이너네 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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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한테 왜 이렇게 많아 빠라바라빠 빠라바라바라 빠라바라바라 아이고 잘 가려야겠네 아이고 잘 가려야겠네 와우 소개하고 말 것도 없이 여기 아담한 코딱지만한 방 창문이 있다 으흠 여기 방이 또 있구만 아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됐다 끝 뭐였지 이게 콩 이 그라인드가 콩 아 콩을 그라인드였구나 갈았구나 진짜 옥수수 가루 맛이네 방 안에 칫솔이 없다 근처에 뭐라도 파는지 한번 나가본다 여기가 반타야 산타페 근처에 최대 번화가 RJ마드 오 여기까지 차미슬이 130회에서 130회에서 대단하구만 다일리스 예고마이스터 꽤나 술 종류를 잘 갖춰놨네 다 있네 어이 잭다니엘 조니워커 없는게 없어 어 뭐지 그냥 비어 그냥 비어? 네 이건 이름이 그냥 비어? 네 비어 비어 슈퍼 크런치 왈라나 그린컬러 아빠 이건 41세트 41세트 31세트 아유 갇혔네 금방 안고칠거 같은데 돌아가시다 바닷가잖아 고장났잖아 아이씨 브로콘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세미야 및 너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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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동시에 여기가 바로 샤아가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큰 착각을 했다. 뭔가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젖어있는 의자를 닦아주러 온 아저씨. 부끄러워진다. 비가 오는 것쯤은 신경 쓰지도 않는 우리 가족. 사실 마음 같아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저기서 모래놀이라도 하고 싶다. 조심 조심 진지한 비링이 어때요? 그냥 비야.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죠? 까모데스에서 봤던 그 녀석들 까모데스나 반타인이나 다 똑같은 바다인가 보다 아 이거 왜 투명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오 물나와 또 있어 어이 이거 뭐야 투명해 젤리처럼 생겼어 오우 터진다 터지지 않아? 많다 여기 또 있어 오우 재밌다 오우 오우 재밌잖아 오우 중독되는 재미 터트리는 맛이 있다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잖아 우와 모래색이랑 똑같아 지금 비빔밥을 가면 이제 문도 안 간다 네 보다 이제 밖에서 물가기 와우 비판을 당기고 알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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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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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타현에서 처음 먹는 저녁식사 오늘의 저녁 첫번째 메뉴 돼지고기 신의관 필리핀의 식초국이다 콧등을 찌르는 돼지고기 신의관의 식초 냄새 처음 먹는 한국사람한테는 뜨거운 동치미국 같은 맛이다 처음엔 정말 맛이 이상하지만 한번 먹고나면 어느날 갑자기 떠오르는 신의관의 감칠맛이 끝내준다 두번째는 프라이드치킨 세번째는 땅이 땅이기 생산구이다 이거 좋은데 망가와 함께 그렇죠? 다시? 다시? 스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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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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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РИЧЕСКАЯ МУЗЫ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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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РИЧЕСКАЯ МУЗЫКА